반갑습니다. 4월 학평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표면 장력이 큰 건 뭐다? 수소결합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이 크다. 구형을 이루고자 하는 힘이 크다. 표면 장력이 크다. 연결 바로 되셨을 겁니다. 분자량이 비슷할 때 수소결합 물질이 끓는 점이 높아. 나가 가장 높아. 분자량이 비슷할 때 무극성 분자보다 극성 분자에 끓는 점이 높아. 나, 다, 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번 보시면 같은 양의 기체다. 근데 뭘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n 공식을 탁 더 올리셔서 n은 rt분의 pv다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죠. 자, 나는 어때요? rt분의 pv다. 다는 어때요? rt분의 pv다. 이 값이 같다라는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r은 문헌에 나오는 값 일정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200분의 1로 맞추시면 x는 2분의 1이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럼 y는 얼마? 200분의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다. 8을 곱해서 800이 되셔야 200분의 1이다. x는 2분의 1이고요. y는 800입니다. 그래서 얼마? 400이다.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죠. 자, 4번을 보시면 고체 파트에서 염화, 리튬 확인해주세요. 결정성 고체다. 결정성 고체다. 결정이다. 비결정이다.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범위가 있다. 서서히 녹더라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도는 금속입니다. 철이. 이 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도가 없고요. 용융 상태일 때 했기 때문에 철은 고체, 철 둘 다 있다. 기읒, 디귿,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농도 문제가 범위가 조금 작다 보니까 축소 범위가 조금 작다 보니까 농도 문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쉽게까지 출제가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어때? 나는 물 1kg에 얼마야? 0.1몰이 있어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수용액의 부피를 확인해주세요. 나는 101g이야. 그 말은 아, 내가 얼마다? 물이 100g일 때 0.01몰이 1g에 해당돼. 네, 그래서 아, MA의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일 때 100g이야, 100이야 라는 걸 확인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곱하기 4를 하시죠. 곱하기 4를 하셔서 용액의 부피가 1리터일 때 몇 g이다? 8g이다. 8g에 해당하는 건 0.08이다, 0.08몰 농도다 해서 조금 빠르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자, 6번을 보시면 기준 끓는 점 나와 있죠.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 보글보글 팡 끌어 나오는 거야. 끓는 점이 높은 내가 A는 나야라는 걸로 하셔서 A는 기흑이 맞아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자, 분자 사이에 1리압 떴다 끓는 점 비교하시는 겁니다. B가 A보다 크다로 가셔야 되고요. 자, 기준 끓는 점에서의 징기압력, 너 대기압과 같아. 기준 끓는 점에서의 징기압력, 대기압과 같아. 이 문항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항이죠. 같다, 기흥만 1번이야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자, 또 농도 문제죠. 자, 7번을 보시면 포도당 18g을 1몰 날 농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 1kg에 1몰. 그런데 지금 어때요? 0.1몰이니까 물 100g이다 라는 거 툭 튀어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용액의 질량이 얼마다? 용액이 1000g이다. 그 다음 거기에 얼마? 용질이 18g이다.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1.8%다. 100과 1.8 답은 1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8번을 보시면, 8번을 보시면, 자, 보세요. 화투는 어떻게 풀까가 아니죠. 무조건 공식에. 자, 어는 점 나와있기 때문에 어는 점 내림은 KF 곱하기 몰 날 농도입니다. 그러면 물이 1kg일 땐 몇 g이죠? 3g이야. 그러면 몇 몰이다? 몇 몰이다? 20분의 1, 몰이다? 20분의 1, 몰 날 농도다라는 걸로. 그래서 KF는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되죠? 계산을 20분의 1이니까 20만 처리를 하셔서 얼마다? 30A다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